한미은행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최신 결제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미은행은 미국 최대 카드 결제 플랫폼 회사 중 하나인 클로버와 함께 다음 달 2일 LA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쇼핑몰 내 지점에서 최신 카드 결제 시스템 시연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통합형 결제 플랫폼을 통해 매장 안과 박은 물론 온라인에서 다양한 대금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리워드 프로그램과 상품권 발행, 매출 재고 관리 등의 부가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한미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하고 클로버 서비스에 가입한 후 승인을 받으면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